이번에는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영어로 엄청나게 블라이트합니다. 너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만큼 감시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더기 표를 그냥 집어넣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감행한 겁니다. 4.15 총선과 여름 가장 큰 차이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3구 대선 부정선거 실상 이렇습니다. 이 공병호 tv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이제 옥 대표가 한 20분 오근호 후보가 8번 기호 8번 센유당의 옥 후보가 20분 정도의 동영상을 만든 것을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16분짜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직한 발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요. 모형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모형 투표지. 개표하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모형 투표지 마저 이렇게 기표를 해서 집어넣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죠. 이런 모형 투표지를 투입하게 된 것은 이게 이제 지금 사전투표용지거든요. 사전투표용지니까 엄청나게 다급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전투표에 왜 다급했냐. 안철수가 그만둬버린 겁니다. 3월 3일 날. 그래가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다 위조 투표지를 일본의 도장지가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폐기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어 보시죠. 전국에 뭡니까. 물류창고 여러분들 쓰레기 야적장에서 계속해서 불이 닿을 겁니다. 몇백만 표를 어떻게 여러분들 없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속하게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3월 3일 날 여러분들 사퇴를 해버렸는데 3월 4일하고 3월 5일이 사전투표일이잖아요. 개일이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급히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모형 투표지 모형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른 사전투표용지가 전국에서 도처에 나온 겁니다. 급히 여러분들 용지를 구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모형 투표지 이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뭘 시사하냐. 안철수 후보의 3월 3일 당일화 때문에 그동안 다 준비됐던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유령 투표지, 인쇄된 사전 투표지들이 다 여러분들 폐기 처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여러분들 밤새 이름 작업해서 만든 것이 이렇게 모형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3월 3일 날 정격적인 단일화가 됐습니다. 불구하고 불가 표차가 0.6%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 친구들이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까? 보시죠. 이것을 마치 실수로 이렇게 나눠줬다. 모형 투표지를 나눠줄 확률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투표지를 대량으로 복사해서 마구 집어넣다 보니까 실수로 넣을 확률만 가득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련번호 쌍투표지입니다. 지금 일련번호를 떼지 못하고 다급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보시면 이게 당일 투표용지거든요. 이게 이제 당일 투표용지인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은 걸 실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전 투표에서 원하는 것만큼 위조 투표지를 투입 못했기 때문에 4.15 총선과 뚜렷한 차이가 당일 투표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표를 쑤셔박은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바로 당일 투표날 투표용지를 받으면 투표관리관이나 투표 그런 사무요원들이 절치선을 쇠로로 되어 있는 절치선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도함에 보관하죠. 일렬번호가 적힌 거. 그것도 자르지 못한 상태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일렬번호가 다 붙은 채로 지금 출토가 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이지 실수로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투표지에 일렬번호를 붙여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렬번호가 붙어있는 상태로 만약에 받았다면 항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너덜너덜한 투표지를 받아서 투표했다고 그것도 일본으로 투표한다. 그럴 확률 제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 이렇게 표를 집어넣은 그 증거일 뿐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 양반들이 마지막까지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분투 노력했는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선거일 전에 막판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비위원회가 세 가지 요구 조건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하나가 바로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는 거죠. 그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지 않았으면 새벽에 또 역전시켰을 겁니다. 몇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7시나 8시부터 시작이 되면 새벽에는 또 참가님들이 많이 다 집에 갔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벽에 역전시켰습니다. 25만 표 정도는 집어넣는 것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늘이 도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다급한 겁니다. 그 시나리오를 착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검찰이 신속하게 나서야 됩니다. 신속하게. 그래서 이번에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무슨 당선인이 인수위 출범시키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 정의만 확보가 되면 국민들이 알아서 다 잘 삽니다. 세금 잘 내고 돈 잘 벌면 세금 잘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바람이 나면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정치가 스트레스 안 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선인이 그 어느 일정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실상을 직시하고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촉구하는 겁니다. 당이 요구하게 되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주변에 계시는 분들 권영세 씨 김기현 씨 정진석 씨 이런 분들 정신 체리시고 국민들이 이 애껄는 호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출범해 가지고 무슨 국정과제가 어떻게 다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상구대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를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겁니다. 며칠이면 끝납니다. 선관위 공무원들 불러서 그냥 취조실에 몇 시간 있으면 다 붑니다. 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가 안 불면 남들이 불 건데 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근영과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은 사전투표 위조 사전투표지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당일 투표지에 일렬번호까지 이런들 떼지 않고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 투표라고 해서 지금 1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라고 해서 다른 투표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 1번이 기표된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미 비밀선거 완벽하게 침해했습니다. 여기 사전투표에 qr코드가 있고 그리고 이미 기표된 기표 사실이 있고 그러면 누가 투표인지 압니다. 누가 누구에게 투표인지 아는 이런 선거. 이건 비밀선거 침해고요. 그리고 1인 2표 아닙니까. 어떻게 1인에게 2개의 표를 나눠준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게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오그노 후보가 하신 이걸 한번 오그노 후보의 미디아 에이도 방문해 보시고 아니면 또 제가 올렸던 3구 대선 부정선거 실상 이렇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보시게 되면 소위 참새 시각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표를 집어넣었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3구 대선에서 또 하나가 여러분 먼 거 아니까. 나중에 너무 바빠 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기표 도장을 하지 않는 표를 100장당 몇 장 규모로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을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도장 찍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서둘러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분이 제보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게 전국적으로 드러납니다. 가만히 계시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표 도장이 없는 것을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도 부여에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런 정진석 국회의원이 현재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을 알고 있는 박수연 씨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부여 청량 그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 조작 사례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씨도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참관인이 발견해가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간신히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로 일본인 박수연 씨와 함께 표가 더 많이 가도록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서는 이 선거 조작 전문가들이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여기 이제 안철수 씨가 사태 표시가 있네요. 이게 당일 투표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전투표인지는 사전투표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기표가 하지 않는 표는 이재명 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그렇게 프로그램을 조작했을 것을 봅니다. 뭐 계속하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10장당 한 장 100장당 한 장 이런 식으로 설적 중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조작기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시죠. 여러분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 날 저녁 9시. 저녁 9시는 이번에 파트너스 HSTB에서 분석한 전국 조작 실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완전히 엉망진창인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보면은 어제 새벽까지 해서 전국의 개표단이 통계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너무했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덮고 넘어가면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오늘 특히 또 그동안 길거리 그런 여론조사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보시죠. 이런 게 나오죠. 군산시 모 사전투표소에서 쉐누리당 참관인이 하루 종일 투표인수를 세웠더니 오그노 후보가 948명이었는데 선거관리원의 컴퓨터가 최종 발표한 투표인수는 1207명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태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전 투표인수가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 투표 참관인에 의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서버만 알고 있는 한 전산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부정선거의 구조는 의외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실투표인수보다 27% 부풀려 발표하고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은 투표지는 어디선가 프린트기를 통해서 QR코드 일렬번호를 부여받으면 출력되고 있어야 됩니다. 부정선거 수사의 기본은 선거관리위원의 서버 확인입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 투표 성향을 조사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50.1%로 승리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실제 투표자 수보다도 유령 투표자 수를 늘려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통해서 전자통합선거인명부에서 300만 명 입 400만 명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 수만큼 바로 모처에서 위조 사전투표지나 위조 당일투표지를 제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오그노 후보가 공개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방법 가운데 4.15 총선에서는 기표되지 않는 표가 100장이나 50장마다 한 장씩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사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너무 심차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가 개판입니다. 주모자는 이건영과 일군의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모든 것을 기획했던 것 같고 그 기획은 아주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이번에 다섯 번째 거대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약 득표율 기준으로 20% 이상, 326만 표 이상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26만 표를 쑤셔박는 데는 대부분 사전투표에 쑤셔박았고 그러나 이번에는 4.15 총선과 달리 특징이 흡족할 만큼 사전투표 조작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일까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광분했던 것이 바로 여당의 부정선거 세력들이 시도한 전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큼 쑤셔넣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3월 3일 날 안철수 후보가 정격 단위로 함으로써 그동안 쑤셔넣기 위해서 만들었던 위조투표지가 모두 다 그냥 폐기 처리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허둥지둥 사전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사전투표용지의 색깔이 다른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전투표용지의 모형도 집어넣고 또 당일 투표지에서는 절치선이 붙어있는 것도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다급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놀라운 수를 그래서 0.6% 25만표 가까운 숫자로 겨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 정말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4.15 총선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도 선관위가 그렇게까지 하겠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알려진 그런 사실로 보면 철두철미하게 소위 부정선거 세력의 하수인 손발 역할을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행했다. 바로 그런 것이 이번 3구 대선이 가르쳐준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확진자 투표에서 일본이 찍은 이재명 후보의 표가 들어있는 것을 그냥 항의하는 그런 시민들을 보고 국민의힘당이 늦게 선관위를 방문해서 항의를 하자 선관위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난동을 부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재판거래 의혹 수준을 넘어서 사실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당시에 4.15 총서를 진두지휘했던 조혜주 상임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정희 대법관이자 현직 대법관이자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를 주도했던 김세환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들 지역선거의 국장들 모든 사람들이 수사망에서 수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거듭 촉구하는 것은 선거 정의 없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들은 정권 인수위를 출범하는 것과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3구 대선의 부정선거의 전말을 밝히는 그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야 됩니다 이 문제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범죄자들은 정권을 철두철미하게 은폐하거나 아니면 인멸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과 부정선거 전무에 대한 그런 작업들이 없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들은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세월을 보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국민의 힘의 원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들을 은모론자로 모르고 조롱하고 그리고 엄해하고 박해하고 자당 후보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단 한 번의 변호사 조력도 없었고 단 한 번의 참관인 파견도 없었습니다 다섯 번의 재검표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원제를 덮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적당히 묻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나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당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자식들과 또 여러분의 자식들이 낳아서 키우는 손자, 손녀의 안나를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선거 정의 문제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자식들이 산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행동으로 나셨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의제의 제1번 어젠다로 소위 부정선거 척결과 공명선거 확립이란 것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맡고 있는 공병호란 사람은 어떤 사심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사건을 규명하게 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낯서 자란 이 나라가 부정선거의 수렁통위로 빠져가지고 좌파 장기직근과 영구직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내밀리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도저히 이것은 이 나라에서 덕을 입은 한 시민으로서 전문가로서 경제학자로서 작가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병호 TV에 대한 탄압은 가시지 않습니다 이 실시간 TV조차도 초기 화면에 뜰 수가 없습니다 본래는 이 초기 화면이 방송을 개진하여 초기 화면에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도 광고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밝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는 이런 문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알리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 당대와 자식 세대의 행복과 그리고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는 기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월 9시 방송에서는 파트너스 HSTV님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로 3구 대선에서 전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런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구 대선에서 구체적으로 보존한 것입니다 아멘